다음 곡은 우리 어르신들의 며느리 내지 따님의 응원과 격려의 노래로 볼 수 있어요 같이 좀 즐기실게요 박수 크게 치면서 으쑤 으쑤 좋다 나를 하고 춤을 춰보자 부라고 아줌마 경인자 용인자 미자 중자야 집안에서 멋들어느냐 순자 먹자 기자명자야 모닝커피 한잔 멋있어 집에서 하루종일 지름일하고 신부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자식들이 숨을 썩여도 인생이 뭐 있나 즐기러 살아야지 바로 열고 짜증내면 나만 쏘네 짠짜라란 짠짠 헤이 짠짜라란 짠짠 헤이 숨은 세상 괴로운 세상 답답하게 심지지만 말고 노랠 부르고 춤을 춰보자 부라고 아줌마 헤이 헤이 부라고 아줌마 나의 눈하고 춤을 춰보자 부라고 아줌마 경인자 용인자 미자 중자야 신발에서 멋들어느냐 순자 복자 기자명자야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집에서 하루종일 군신이라도 신부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자식들이 숨을 썩여도 인생이 뭐 있나 즐기러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쏘네 짠짜라란 짠짠 헤이 짠짜라란 짠짠 헤이 노랠 부르고 춤을 춰보자 부라고 아줌마